그룹 두 자매가 버트로스의 청량한 사랑은 마키아또를 들고 나왔다. 두 자매 김혜진 윤서령은 14일 오후 8시 방송된 sbsp sbsm 버트로스의 출연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팬심을 저격했다. 이날 사랑은 마키아또 무대에 오른 두 자매는 사랑스러운 미니 원피스 스타일링으로 상큼한 매력을 자랑했다. 김혜진은 달콤한 음색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고 윤서령은 킬링 파트인 다시 뽀뽀뽀를 사랑스럽게 불러 모두의 마음을 빼앗았다. 두 자매는 애교가 넘치는 포인트 댄스로 미소를 자아내는 동시에 달콤한 마키아또를 연상시키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역대급 귀호감을 안겼다. 또한 김혜진과 윤서령은 눈웃음은 물론 손아트까지 보내는 등 센스 어린 무대 매너를 선보이기도 했다. 두 자매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음색, 아이돌 비주얼을 뽐내며 더트로스의 센터와 같은 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. 두 자매의 매력이 빛난 사랑은 마키아 또는 가수 겸 프로듀서 영탁이 오직 두 자매를 위해 프로듀싱한 곡으로 발매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. 한편 두 자매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트로트 2인조 걸그룹의 대표 명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.